신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어느덧 정말 많은 강의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식아재 끝장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시간 상장사 시총순위 1위부터 7위까지 전격회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1월달 어떻게 보면 명절이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축구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의 어떤 슬롱 같은 부분이었죠.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주식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정상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가끔 비정상적인 학습들이 많아요. 이것만 알면 다 된다. 그런데 너무 기술 테크닉만 갖고는 절대 다 될 수 없습니다. 기본기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본기는 꼭 생각하셔서 접근하시죠. 주식아재는 그래서 그 기본기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테마와 그다음에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시장이 드디어 바닥 턴어라운드 기대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좀씩 진행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분기도 예상된 슈크죠. 사실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는요. 원래 이제 실적을요. 45일 안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면 5월 중순까지 내면 되고요. 6월 말이면 8월 중순까지 45일 안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4분기는요. 최종적인 끝장판. 1년판이고 사업보고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내면 되죠. 물론 그 전에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2월 15일 정도면 나옵니다. 어쨌든 90일 정도에 대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대충 예측은 할 수 있겠죠. 4분기 생각보다 earning, earning이라는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쇼크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는 거죠. 주식은 불확실성에서 리스크를 갖고요.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갖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것 혹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예상된 쇼크고 그것이 주식 시장에서 미리 좀 반영되었다. 자, 이익 사이클의 저점 확인이 이제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됐으니 된 걸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오히려 23분기, 1분기가 저점이 되는지 그 재고 물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갖고 위기보다는 성장 루틴으로 가자.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핵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구내 시장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이런 포인트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저점에서 어떠한 섹터, 어떻게 종목을 잘 대응하느냐. 이제는 주구장창, 앞서서 위기보다는 이런 게 아니라 기회 쪽에 대한 창출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에 같은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3377이 주시가지에 보내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말미에 퀴즈가 있으니까 그 퀴즈 좀 잘 푸셔서 여러분들 저서를 선물로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종목 되게 빠른 시간에 넘어가죠. 자, 베스트 7, 7개의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입니다.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업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기업이라고 했을 때 잘 모르세요. 아, 전자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렇게만 딱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IT 성향이구나라는 아실 수 있겠죠. 일정으로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450조면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500조가 넘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제가 9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상승할 때는 그 기운이 반대쪽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5만 5천 원 부근에서 삼성전자는 강력한 순밀수 포지션일 겁니다. 또 하락하는 포지션에서는 또 상승 이야기가 소수의견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주시가제는 여러분들에게는 확고한 이야기를 항상 들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때 이런 얘기도 했죠. 5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였죠. 이 사이가 박스건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 구간일 거다. 그것이 시총으로 말하면 300조에서 350조 사이 이 사이를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감에 따라 400조, 450조 맥스 450조는 저항구간이고 400조 구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6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는 또다시 저항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을 터널아운드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면이고 맥스 8만 원 혹은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혹은 6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분할 매도 구간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는 박스권 안에 코스피와 함께 박스권이 그려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아 5만 원에서 혹은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가 분할 매도 구간 5만 2천 원, 5만 8천 원 그 다음에 6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분할 매도 구간으로서 종목을 접근하시는 연락이 유효하지 않을까 과거에 8만 원 이상에서 또 많이 또 좀 많이 이렇게 매수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항으로 잡히는 구간도 큽니다.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LG 화학에서 분사돼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단독 그러니까 EV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개념보다는 전기 탈 것입니다. 그러니까 Electronic Vehicle이라고 해서 탈 것이고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저장장치는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만드는 넘버원 회사다. 삼성균자가 넘버원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넘버2 시총 100조에서 110조. 일반적으로 45만 원 부근에 사실은 많은 순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기거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렇게 됐고 다시 6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45만 원에 좀 많은 이 구간에서 좀 트레이딩이 일어난 것 같고 순매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좀 어려운 부분이 100조를 기대가치로 기대가치로 좀 많이 빨리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섣불리 만약에 45만 원이 넘어갔을 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2차 전제가 무조건 잘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매출을 당겨서 기대영업이익을 당겨서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이 45만 원을 넘기에는 그러니까 100조를 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기대가치로서의 두각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40만 원 그러니까 소군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이런 영역들은 기관의 영역이고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넘버3는 SK닉스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반도체 2차전제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재고가 워낙 많았죠. 이건 제가 8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매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8만 원까지 왔었습니다. 그죠? 그 자리가 이제 50조에서 60조 사이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한 80조 정도 부근 저항이 또 잡히죠. 그러니까 12만 원 부근 그러니까 맥스 한 12만 원 저항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오게 되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지금은 왜 그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분할로 박스 컨트롤레이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SK아닉스 지금 IT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IT 이런 포지션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트나 시총에 대한 부분들을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4377이 주식아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하단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 퀴즈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위가 갑자기 번쩍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많이 빠짐에도 종목이 덜 빠짐으로써 잘 유지하는 케이스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 바이오 위탁기업인데 뭐냐면 바이오주 중에서도 그 제약바이오를 우리나라는 장화를 잘하는 게 제조업이니까 제조업과 엮었을 때 정말 시너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혹은 위탁 생산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어떤 바이오 제품들을 공장에서 굉장히 클린 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은 결국은 굉장히 클린하고 또 여러가지 미국 글로벌적으로 인가를 많이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항이 좀 보여요. 한 60조에서 65조 가면 저항이 좀 보여요. 90만원 85만원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30% 갭을 본다고 그러잖아.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기에는 상승기 대치가 90만원이라 봤을 경우 역으로 추산하면 한 70만원 밑으로 샀을 때 73에 21이 나오니까 70만원 6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샀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혹은 박스 트레이딩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전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70만원 65만원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5만원 단위로 좀 나눠서 분할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삼성바이오직스에 대해서 그렇다고 미래가 없거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유동성이 좀 작은 부분을 고려하고 반영한다면 그렇게 좀 보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봉착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무조건 갈 거야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떠한 대형의 영역 관점에서도 주식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우리는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LG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됐는데 석유화학이랑 생명과학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소한 대한민국의 상위 10개 종목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선주는 뺐습니다. 한명도 우선주는 빼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상위 10개 종목은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라인인 거죠. 결국 LG화학은 에너지화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거고 위와 같은 자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3377이 주시가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채널 추가하시면 이 자료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데 우상향 추세인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LG화학의 그 동력은 사실 가장 큰 동력은 LG앤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G앤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있을 때는 2차전지와 석유화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정말 베스트를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LG는 솔루션이 분할이 되고 나서 LG화학은 동력이 조금 약화된 것 약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력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성장동력 가장 큰 성장동력인 것을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물론 그것이 지분을 통해서 어떤 회계기준으로 들어오겠지만 단독으로 갖고 있었던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포지셔닝이랑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단이 자꾸 닫히는 구조가 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들고 계신 분들을 잘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전이거나 어떤 수익구조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종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엘조학이 어떤 LG화학 솔루션 같이 가게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좀 아쉬움을 낳는다. 어쨌든 간 지금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아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곳에 시총상위가 잡혀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포지셔닝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넘버 1, 2, 3 이찬지를 얘기할 때 LG에너지솔루션 넘버 1 현재 시총 기준으로 넘버 2는 삼성 SDI 넘버 3는 SK 지금 SK 관련해서 SK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죠. 지금 현재 상장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2000지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인데 삼성 DSDI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가 넘어갔는데 삼성 SDI는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60만원 언더 60만원 50만원 40조 30조 35조 30조 이런 식으로 30조 밑으로는 잘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근으로 했을 때 60만원 55만원 50만원 뭐 이 정도 분할 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 종목도 언제든지 좀 상승할 수 있는 다만 이 종목도 이제 기조 자체가 한 55조 50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40조 밑에 사셔야 20% 정도 폭이 남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30% 폭이 남을 수 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역발상인데 주식이 무조건 가겠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를 정해요. 아 내가 이 종목은 뭐 70만원까지 갈 수 있어 80만원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7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역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사야지 70만원이 됐을 때 3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인가 코스피 상위 상위 30개 종목 같은 경우 30% 나머지는 거의 다 50% 이상의 폭이 있을 때 제가 트레이딩 하시라고 그러죠. 굳이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사는데 약간의 상승폭을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제가 60만원에 샀습니다. 주식을 60만원에 샀으면 70만원까지 15% 정도의 기대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또 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70만원을 보고 있으면 한 65만원 혹은 60만원 60만원을 하게 되면 6, 38이면 78만원이 되네요. 50만원이면 5, 30, 65만원 한 55만원 정도 내로는 55만원부터 분할해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 봐야지.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를 통해서 30% 수익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를 체크해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100조 부근에 가 있으면 100조, 110조 부근에 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50%면 50조 구간이잖아요. 50조 구간까지 간다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그러면 또 삼성 SDI와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 봐야겠지만 SK이노베이션이 25조 부근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50%, 50%, 50% 계산한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의 계산치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수치 범위나 이런 부분이 벗어나지 않겠죠. 2차 현지라는 자체가 어쨌든간 앞으로 시장에서는 큰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테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증가가 되고 있고 충전소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2030년 40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명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어쨌든 지금 상위 10개 종목 중에 반도체 상위 7개가 오늘 하죠. 반도체가 두 개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닉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중에는 SK 아니 LG는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외로 LG화학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죠. 그럼 상위 중에 벌써 두 개가 반도체 두 개가 결국은 이체현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상위 7개 종목 중에 역시나 자동차 아 대한민국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IP와 자동차의 강국이구나. 지금 세 개가 자동차에 관련된 거고요. 두 개가 반도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하나 있고 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입니다. 미래지향 지역이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죠. 외차를 빼놓고는 근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부품 수급난 이후에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현대차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 건 뭐냐면 사이클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로 DDR5라든지 이런 쪽의 변화에 대한 사이클로 지금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지금 변화의 사이클 전기 수소차라는 쌍두 마차를 갖고 오게 됩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트럭 쪽에서는 글로벌하죠. 우리가 국내에서 큰 트럭들에 대한 수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기름으로 트럭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소로 가게 된다면 에너지 출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거며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비 자동차 부품 제조에 판매하고 앞으로 이제 기대치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직격타를 맞았죠. 지수 직격타와 그다음에 어쨌든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물론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에 따라서 원자재와 인건비의 상승도 함께 나오면서 결국은 리스크가 좀 나왔던 건데 이제는 15만원 부근이 되면서 원래 18만원 부근에서 멈출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18만원 부근이 깨지고 나서 한 1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고 15만원 부근에서 지금 주가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가 한 35조 정도 공면이 된 거죠. 15, 16만원 부근이 한 30조 30조 부근 정도부터는 크게 30에서 35조는 무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 22만원 정도 45조 정도까지도 무리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올 신차들 기아차가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국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한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재밌는 얘기로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치고 나서 그때 이제 사고가 났었죠. 근데 그때 타고 있었던 차가 GV80이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글로벌 안전한 차라고 홍보를 받기도 했었죠. 어쨌든 예전에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많이 다르고 또 모델도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위와 같은 자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QR코드 문자 3377이 주식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고 또 방송 말미에 있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의 집중인 저서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 주시장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멈추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꿈이 없었다면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상위협회 종목을 보셔더라도 이번에 어려운 장세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동차 IT 그리고 이것이 견인차 역할을 할 때 또 너무나 엄청나게 지속적인 상승이랄 것보다는 조금은 영리하게 트레이딩하는 시점도 필요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기회를 잘 맞이하셔서 2월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소음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아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